자, 다들 고스나리가 있는데 계시면 됩니다 아니, 왜 다들 무섭게 무서워 하세요 아니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니까 왜 에너지 깎고 다 들어가시는 거야 절대 안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절대 안전 보여드릴게요 자, 안 죽는다는 거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 메테오는 고스나리를 피해가요 네 보세요 메테오는 고스나리에 피해갑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와봐 맞죠? 안전하죠?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져도 이 건물만큼 무너지지 않는다 저 사람은 죽겠다 저렇게 점프하다가 맞고 죽지 자 잘가요 네 아, 젠장 저 메테오가 사람을 찢었어 젠장 저긴 안전대가 아닌가? 눈여하니 고아 안녕하세요 3.4 그러니까 4점 만점에 3.4죠? 뭔 선이에요 고스나이는 과학이네 뭔소리에요 백점 만점에 3.4예요 무지개 노리기구다 다들 그러면 노리기구 한 번씩 타겠지 봐봐 통념이 그래 다들 노리기구를 탈거야 다들 노리기구를 탈거야 다들 노리기구를 탈거야 노리기구가 제일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자 자 노리기구를 다 타실거야 하지만 이 대기장속을 이렇게 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풍수 풍수 아니겠지? 노리기구 타겠어요? 자 소소니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하시다가 고스나리 크림드립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유튜브 동영상에 유튜브 동영상에 유튜브 동영상에 비오자 비오자 이거 야 저거 저거 이제 부쳐집니다 이제 부쳐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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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피할 방법이 없네 잠깐만 비를 피할 방법이 없잖아 잠깐만 잠깐만 아 살았다 야 살았어요 살았어요 고스나리 유일하게 살았어요 다들 죽어요 맞죠 봐봐요 놀이기구 다 쓰러지잖아 결국에 살았는 사람 고스나리 한 명분 맞어 왜 에너지 살지 맞죠 이게 바로 나는 전설이다 아 아이엠 레전드 아이엠 레전드 아이엠 레전드 뭐라고 내가 에너지 왜 자꾸 봐라 뭐야 와 마지막에 죽었어 와 아! 아 잠깐 마지막이 죽었어 아! 아 젠장 누구야? 누가 나 미는거야? 자꾸 아! 마지막이 죽었어 아!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 예 미션 성공 미션 성공하면은 고스나리한테 어? 돈을 주셔야죠 돈 주셨구나 로켓발사 다들 로켓발사에 성공하면은 성공하는 줄 아는데 나는 절대 그런거야 헌옥되지 않는다 아직 안나온 재난이 있어 여기가 제일 안전해 자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토네이도가 나올거에요 가운데 토네이도가 나올거에요 아이고 소수님 드디어 1608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고스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에 왜이렇게 많이 따라서 오시는거야? 어 잠깐만 홍수다 홍수다 잠깐 홍수야 맞지 홍수 맞지? 아니네 깜짝이야 홍수인줄 알았네 깜짝 놀랬네 물이 차다가 떨어져 바이러스 봤죠? 화산이 폭발했어요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봐요 결국에 아인 레전드 찍습니다 봐봐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는 사실 아이고 고스나리 괴롭히다가 한명 사망 자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안전합니다 네 고스나리 옆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정서를 제가 지키도록 하지요 네 맞죠? 지금 방금 화산이 제 옆에 바로 지나간거 봤죠? 넌 화산이 절 피해간다니까? 어쩔수가 없어 네 안찍어줄거에요 왜냐면은 저는 거의 죽어본적이 없기때문에 자 다들 다 쓰러지죠 봤죠? 저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저 화산 한번 밀고 가면은 저 사람들 밀려 죽습니다 이제 봐봐요 봤죠? 어? 어 뭐야 봤죠? 봤죠? 화산재를 피하는 화산재가 피해 피해주는 사나이 고스나리 화산재가 피해주는 피해주는 스트리머 고스나리 봤죠? 후는 아싸로 하겠습니다 화산재도 피해버리는 클라스 아싸 고스나리 선수 네 좋아요 로켓발사 또 네 저는 해코한테 끌려간만큼 그렇게 실력있는 스크리머가 아니에요 자 다들 이번에는 전팔이는 어 위험했으니까 다음팔이는 저기가 안 위험할지 모르고 안 위험할 줄 알고 저기로 올라갈거란 말이지 근데 그런 통념을 깨버려야돼 왜? 저기가 제일 위험하거든 이번엔 토네이도일 수 있거든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떨어지는 순간 다 죽는데 저거 야 화재 화재 났죠 지금 와 올라간다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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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른 가버려요 얼른 가버려요 저기 수학여행 얼른 가버려요 수학여행 자 안전하죠 이 불이 여기까지 안옵니다 예 올까요 과연 워터님 밀어주시는데 밀어주시는데 오 봐봐요 화재도 피해주는 아 잠깐 왜그래 왜그래 갑자기 안쪽으로 하는거야 왜 안쪽으로 하는거야 또 자 이렇게 피해줍니다 워터닛 워터닛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어 뭐야 수소님이 뭐야 이 사람 그거구만 자 삭제하세요 그 차단하세요 차단 아예 그냥 저기 수소 이분은 아예 그냥 예 아예 퇴장시켜버려요 네 연구컷 해줘야돼요 네 이런 사람들 이해가 안가 아니 그 귀한 시간을 그런데 이런 사람 괴롭힘에 투자한단 말이야 차라리 고스나리와 같이 게임하면서 어 고스나리와 같이 어 어드벤처를 즐긴다든가 이런 첸상적인 일을 해야지 아니 이 구름이 온다고 다 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소리에요 그니까 맞아 나도 쌍룡 나올꺼네 지금 어허 어 이제 토네이도가 붑니다 여러분 토네이도에요 토네이도라고 토네이도야 토네이도 비가 아니라고 맞죠? 이제 제일까지 맞춰버리는 미친 스트리머 제일까지 맞춰버리는 미친 스트리머입니다 예 제일까지 맞춰버렸어요 봤죠? 제일까지 맞춰버리는 스트리머 역시 이거 뭐 숨길 수가 없구만 네 고스나리 플래그 때문에 죽었네 제가 몬플래그를 세웠다 그래요 자 절대 피해지죠 절대 저를 맞출 맞출 수 없으셈 저 건물이 저한테 절대 안올거셈 정말 쫀다 와 정말 영혼이 없다 저말이 왜 이렇게 영혼이 안 느껴지지 와 대찌님 말에 저는 영혼이 느껴지지 않아 아 지금부터 가만히 있게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애초에 네 저는 애초에 가만히 있었어요 에이 그럴리가 저는 절대 날아가지 않아요 밀지마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물지마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워터님은 날라갑니다 거기 있으면 맞죠 아 숨길 수가 없네 네 전 필요없어요 뭐가 필요없다는 거죠? 뭐가 뭐가 이게 자꾸 박힌거 같다 뭐야 화산재가 박혀있어 아니 몰라가지고 진짜 화산재가 박혀있잖아 박혀있었네 예 이거 뭐야 이거 박혀있는데 예 뭐야 이건 사람이야? 움직이는데? 저는 만들지 않았어요 저거 놀이기구 타는거 궁금하다 자 놀이기구 좀 타봐라 응 놀이기구 타봐라 저거 놀이기구 타봐라 저거 자세히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 머리인거 같애 스킨이네 규정먹어서 아 그래요? 그런가? 구스나리는 실제로는 대두가 아니라서 별로 감흥은 없지만 어허 어허 이러면 안전지네 제가 깨웁니다 여기가 젤 안전하다 여기 끝에 끝에가 젤 안전합니다 끝에가 젤 안전합니다 끝에가 젤 안전합니다 고스나리는 이렇게 제가 아직 캡을 키지는 않았지만 소두까지는 알던 대두는 아니라고요 끝에라고 들어버린 응란 짜란 자 끝났죠 이건 뭐 절대 고스나리 나락 나락이 아니고 벼락 오지 않습니다 야 멈춰진거워라 야 고스나리 3층석탑 예 고스나리 3층석탑 예 무담보 고스나리 3층석탑 음 대두 아수도 안갔어요? 대두 갔을텐데 네 로블 차원 아닌 비슷할거에요 네 제가 로블계의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레볼루션 네 로블계의 레볼루션 고스나리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뭘로 여야될까 심각하는 고스로 해야겠다 오케이 심각하는 고스 좋아 심각하.. 심각하는 고스 네 이 작품을 심각하는 고스로 하는거야 좋아 고스나리 추방 혁명이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고스나리는 추방당할 정도로 그런 핵을 씹는 사람이 아니에요 와 나갔네 나간건지 추방이 된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설이 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진짜 아쉽게도 이제 주말에는 요새는 방송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무적했음 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로켓발사 이번에는 통념이 통하는 그겁니다 자 로켓발사 과연 로켓발사 밑에 불을 붙인 방향에서 가만히 서 있었을 때 고스나리가 죽는다 안 죽는다 네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불에도 살아나는 남자 고스나리 이제 불킨다 누가 이거 꼭 누가 불킨다 봤죠? 봤죠? 고스나리를 피한다니까 자 발사해봐 발사해봐 발사가 안되죠 네 아 이거 뭐 숨길 수가 없네요 어? 통주인가? 깜짝이야 놀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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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헤일이구만 헤일에서 살아남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헤일 오잖아요 다들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다고 생각을 해 왜? 왜? 왜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다고 생각을 해 여기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봐 여기 있으면 죽지 않아요 봐봐요 와라 와라 아아아아 이게 뚫을 줄 몰랐네 뚫을 줄 몰랐네 예 뚫 죽어라라니 아니 다른 방송 가면은 막 스트리머님 막 사랑해요 막 스트리머님 죽으시면 안돼요 제가 막 지켜드릴게요 그러는데 여기는 막 선이 막 시 뭐 이 2023선이 있고 막 선이 2023이구만 올해 올해 선만 그냥 2023번 넘었고 막 고스나리 막 죽어라 막 이러고 막 유일하게 찍기 맞아요 판다님 어디 계셨어요? 판다님은 본 적이 없는데 네 샨딜리 구아 안녕하세요 샨딜리 샨딜리 우리 이제 연습하죠 같이 컵패드 나 지금 그때 같이 하고 충격 먹었어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번은 이제 연습할거야 진짜 내 실력이 그렇게 다운됐나 하면서 뭐 뿌테도 연습해줘요 요 뿌테도 받아야되는데 리카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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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내우 되게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therefore gt 가빈 1 잘 내게 100ml 고스나리 대신 고바실버가 먼저 뜨는 당신 고스나리를 그만큼 증오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 지금 올해선 나오겠어 올해선 올해선 2023편 저 햄버거 날라가는데? 뭘 소리에요? 시청자가 많아요 왜 그래요? 외를도 많이 없어요 아 쏘드릴러 니코 안녕하세요 헨버거님 여기 있으면 죽을거 같아 좀 약간 웃기겠습니다 저분은 면역이 면적이 커서 금방 죽을거같아 그치 자 절대 건물들이 피해주죠 자네들이 피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저 1600 팔로워 스키머가 됐습니다 축하해주시고 유튜브 구독 아직 안들어졌으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게임 영상 다른거는 이제 좀 플레이 영상도 좀 올리려고 해요 이제 예전 게임이라던가 솔로게임이라던가 그런 영상도 올리려고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많은 망고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게임 공게임하면 또 고스날이지 절대 놀라지 않는 두개의 심장을 가진 스키머 저는 절대 놀라지 않아요 저는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프레디 그거는 전략이란게 있기 때문에 다들 봐봐요 이 구름이 온다고 해서 다들 빈줄 알고 있는가 본데 이번엔 비 맞는거 같아요 좀 여기 아까 올라가 있겠습니다 비가 맞으니까 오히려 높은데 올라간다 발상 자체가 아주 그냥 혁신적이죠 이게 바로 로블러 속의 혁명 스키머 아무나 따라할 수 없으셈 올라갈 수 없으셈 다 올라왔는데 나만 못 올라가는 셈 나도 올라가고 싶습니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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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기 올라오고 싶은데 저 워터닝은 가렸다 자 이건 비에요 비, 비일 수밖에 없죠 아니네 번개네 자 번개면은 안쪽이 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 바깥쪽에 제일 안전합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봅니다 돌시나리가 있는 장소가 제일 안전합니다 아 뭐 기본이죠 뭐 이제 아 이게 2년차 스트리미 2년차 2년 된 스트리먼데 이 정도 감은 있어서야 어 어디가서 아 저 스트리머예요 뭐 제가 자랑하면서 다니실거예요 다른 게임 좀 하고 싶은데 다른 게임 뭐가 있을까 절대 안 맞춰 다같이 할 수 있는 게임 중에 다른 게임 뭐가 있을까 깜짝이야 페오님 페오님 아 너 페오님 지금 흰가 채팅 보고 깜짝 놀랬어 페오, 골슨님 저랑 여자친구 한판 하시냐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와 어전시합 어전시합이구나 깜짝 놀랐네 순간 고백받은 줄 알고 두근거렸습니다 참고로가 신대자면 골슨이 남자예요 이거 남자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이분 누군데 이 골슨이 아는 것처럼 이게 질척질척 거리는 거야 어전시합 어전시합이 아니? 어전시합 뭐 어떤거 1대1 게임도 괜찮아 그러니까 1대1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대전게임 같은거 이런것도 괜찮고 게임 추천을 이것저것 보는데 딱 이거다라는 게임이 보이진 않아요 네 디코 안하시나요? 할까요 말까요? 난 말고 싶은데 어차피 해봤자 아 고바씨보 고바씨보 이럴거 같아서 네 절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디코 안키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시크야 냉전하시 냉전이요? 제가 유일하게 안하는 냉전중이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러시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람들 많은 곳에 좀 피해줘야돼 안한다면서 들어오는 것 봐 이게 바로 능지죠 능지 안한다고 하면서 네 먼저가서 기다리고있기 네 아 받아달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유튜브 구독씩 한번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받았어요 네 몇판하고 일단은 쟁가하면서 저기 다른 또 게임이나 있는거 한번 칭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지진이면은 지진이면은 오히려 네 밖에 있는게 안전합니다 자 봤죠 떨어졌버렸다 참고로 참고로 저거 흔들리는 발판 밟으면 죽어요 아 진짜요? 발판을 안밟으면 오 잠깐 아니 아 저렇게 떨어질진 몰랐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다들 들어오셨잖아 아 가리지마요 누구야 누가 자꾸 나 가리는거야 나 이것을 보고싶은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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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한테 어 팔로워스보다 선수가 더 높은 고스나리에게 이러지마 진짜 예스텍사하시기 축하드립니다 야 이제 풉이 늘어날 것 같다 이제 풉을 개인적으로 가는거라서 풉이 우리 이제 풉 프레젝트 해가지고 고스나한테 풉 100번 먹어요 먹여요 막 이런식으로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우와 2023이 지났잖아 2년 뒤 2년 뒤 고스나니는 100만 유튜버가 되있을거고 고스나니님 사랑이요가 되있을거 고박수보라는 얘기가 다른 마디로 나오지 않을거라는 고박수보라는 상상을 상상을 해봅니다 고박수보라는 안하죠 고박수보라고 하죠 고박수보라고 하죠 뭔소리에요 고박수보 그때는 이제 이런게임뉴가 아니고 이제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게임뉴하다가 이제 시참 받을게요 하면서 시참 받는 그런 예 스크리머가 되있을겁니다 대형 스크리머가 되있을거야 그래서 2년 뒤 고스나니가 어떻게 100만이들 그러면 스크리머가 대형인가요? 뭔가 그 말에 지금 가시가 있는거는 제 탓인가요? 제 기분 탓인가? 네 방금 그 말에 가시가 있었죠 아따가 들어와서 로켓 타면 안될텐데 저거 날라간다 지금 누가 지금 한번 타주세요 에이 눌러버리니? 저거 타면 죽잖아요 알아요 날라간다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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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저거 어디까지 가 저거 이제 하늘나라 가신겁니다 끝났어요 네 시켜보셔야됩니다 네 바다 지하로 추락했어요 이제 자 메체오도 피해보이는 고스나리 자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고스나리 위치가 제일 안전하다 자 발판이 저렇게 떠서도 아직도 살아있어? 로켓 탈걸 그랬나? 에이 봐봐요 안돼 이 안전지대를 벗어날 순 없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하시오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하시오 고스나리의 크림이밍입니다 빨리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위험한 안 위험한 유튜브에 구독을 안 누르는거야 다들 굳이 누르셔가지고 한 분이 그렇게 됐잖아 blew 푹 캣맨 고 Some 날 이irler exchanges 라블러 Они 섬기 어요 해결 내 아이디 하리 글사 한국의 아름다운 레이디? 저는 레이디는 아니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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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제 이름은 핸섬 아니 한국의 유명한 스트리머 어? 그건네 깜짝 놀래 깜짝 놀래 아 모든 것이 귀찮아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스내입니다 팔로우하시다는 우스내입니다 유튜브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If you like my broadcast Please Right now 안녕하세요 이 모든 것이 귀찮아님 뭔가 아이디가 귀찮아 보여요 네 잠시야 죽을뻔했다 이번 재해는 아니 뭘까? 자 이번 재해는 태풍이에요 다들 구름이 온다고 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저 가운데 태풍이 붕니다 이제 아니 아니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야 어? 아니 아직까지 고스네의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고정관념으로 게임을 하신다고? 비가 아니에요 태풍이라고 고정관념으로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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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허다 밝힌 얘기를 해줘야 그런데 어이 스트리머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게임 플레이 같이 할 수 있겠다 라는 네 ub 보니 이따 모스나리가 틀렸을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야.. 어떻게.. 내방형인데.. 저기야, 다. 흐흐흐흐흐흐흐 18.. 끄피면 18분이야. 이거를 그냥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은 어, 18이 아니고 그.. 15가 됐기 때문에, 예. 동일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그.. 허니곤님, 허니곤님. 에, 판다님, 판다님. 자, 친추 거시면 됩니다, 친추. 거셨으면 말씀해주세요. 야, 모스나리 땅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군. 다들 오셨구만. 드디어. 아니, 저것은 재밌어 보이잖아. 자, 재밌어 보입니다. 재밌어 보입니다. 야, 또 구름이 오죠. 또 구름이 오죠. 이번에는 피할 데가 없어요, 비면은. 아니, 저 비면은. 그죠. 그죠. 아니요, 친추 안 왔어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나리고스 아이디 친추 해주세요. 햄피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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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녕하세요. 햄피치님! íveistitl электr 후! 후! 오늘 못 들어간... 오! 나와버렸다! 아... 말 안 되나요? 아, 옵스탄이... 고아, 안녕하세요. 아, 보스나리... 아, 보스나리가 뒷구석에만 박혀있는 그런 스프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구석을 절대 숨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구석에 밀어주는 거고 저는 절대 구석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거 죽이는 거... 그 추가가 안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나리고스 침투하셨어요? 아까, 저기... 그... 대찌님께서 보내셨던 거 침투 한 번 다시 해보세요. 아직은... 와, 깜짝이야. 안 두려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왜? 왜 오리나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구독 안 누르셔서 하는 거 아니야? 예... 유튜브부터 구독을 눌러주고 다시 해봐요. 예... 이러면서 유튜브 공부하게... 누가 고스나리 히키코모리인데 왜 그래요? 예? 누가 히키코모리예요? 고스나이 히키코모리 같아요? 네... 정확한데? 네... 예... 예리한데? 예... 역시 히키구청이야. 네... 네... 뭐... 예리한데? 네... 다시 한 번 침투해봐요. 네... 보고 있어요 계속... 저는 히키코모리가 아니에요. 물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키머기네. 어... 나도 집에 있고 싶긴 해. 어... 휴가 때 어디 가세요? 당연히... 방콕이죠. 집이 최고입니다. 나가면은 돈 시키지... 힘들지... 피곤하지... 나리고스가 침투가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나? 네... 그러게요. 침투가 다 될텐데? 내가 도중한 거야. 내가 도중한 거야. 저것만은 내가 도중한다. 너 프레이든. 자... 이번엔 태풍입니다. 디코 어딘가요? 디코... 느낌표 디코 치시면은... 디코 위치 뜨고요. 느낌표 디코 치셔가지고... 규칙방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제발 약속 좀 지켜주세요. 규칙방부터 꼭 확인해주세요. 그래. 이게 지금 버린 길이... 뚫어. 네... 이 길에 싸우고 있어요. 자 유튜브 구독을... 고시나리 생명축을 갖습니다. 꼭 구독 눌러주세요. 아냐. 폭풍! 태풍 불어라! 불어라 태풍! 불어라 다 날라가버려. 이... 불어라 다 날라가버려. 다 날라가버리라고. 날라가버려. 태풍! 태풍! 날라가버려! 난이... 물아올때로 물아올때로 콕취해요 너 지금 물 불어란거 맞잖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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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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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올라가 안돼! 나도 살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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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진짜 너무 늦게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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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때가 없어요 어어어 고바스보 지는데 야야 무너진다 띠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골스나리가 일부러 죽어준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셨구만 네 띠 안될거같은 기사 이제 저기 외국분들은 되게 궁금해할거야 아니 도대체 뭐길래 고바스보가 저렇게 뜰까 골스나리 고바스보가 왜 저렇게 뜰까 아무도 모를거야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별명이 고바스보기 때문에 그는 애굴이 시들 흐흑 상괄로 미owy 우린 ığım 남 이 모든 것이 귀찮은 일 아이디가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 구독 누르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꼭 해드릴게요 아단 한글로도 돼요? 이거 뭔지 했니? 쓰나미인가? 쓰나미 아니야 이거? 보니까 쓰나미 와 나 죽었어 아니 친구 추가 나 죽었어 와 어떻게 죽은거야 나 어떻게 죽은지 보지도 못했네 고소나리님 고소나리님은 그냥 직격으로 맞은거 같은데요? 없는데? 아담 없는데? 아담이 어떻게 쳐요? 아담 안되는데 영어로 아담 어떻게 치는지만 알려줘요 그 안떠도 안떠요 그 아담은 제일 먼저 죽었어 저 유성우이꺼 보고 집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안떠는데? 안떠요 친구가 어 떴다 됐다 떴다 친구 추가했어요 네 뒤에 친구 추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됐어요 자 이렇게 유튜브 홍보를 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신황입니다 중대장은 오늘도 실망했다 늘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온 아 대찌님은 수학여행 어디로 가세요? 아니 안 계신데 아 맞다 아 왜그래요 아니 대빠치본줄 알았잖아 깜짝놀랴 아니 2일차 때에 에버랜드 가고 3일차 때 문경세제세트장 가는데요 2일차는 기억 안나요 저 수학여행 숙박형 처음가봐요 나린님 아 진짜요? 네 잘 다녀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요 그건 좀 네 소통력 맞아요 맞아요 고스나리가 까이는 거 같지만 이래봐도 소통입니다 네 여러분 고바씨 변나태리 이러고 그러는데 소통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고스보다 고스 디코박 매니저들이 더 많이 주더라는 디코박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 못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매니저분들이 많이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젠가는 언제쯤 할까요? 한 3판만 더 하고 하죠 뭐 네 고바스보 변나태리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 고스바보 변태나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심이 규정을 먹는다니까 또 3층 석탑이다 이거 6층 석탑 가능한가? 네 올라가서 3층 밖에 안되겠지? 이러면 도전하시는 분 온다고 자 올라가봐요 네 승겨빠의 닌네임하고 그거 승겨빵에 맞게 적으셔야 돼요 네 양식에 맞게 아니지 아까 너 유성호에 유성호 뜨고 나서 내가 집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장애물에 거의 튕기해서 날아가 버렸어 또 아 진짜요? 아까 침투한다고 보지를 못했어 젠장 고스나잉은 아마도 직경 맞았을걸요? 오오오 4층 석탑 됐다 문제는 석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돌입니다 돌 예 돌 저기 돌이랑 헤드 합쳤어 돌헤드 스톤헤드 네 여러분은 스톤헤드입니다 스톤헤드 그렇게 고스가 스톤헤드가 되었다고 한다 아니에요 자 스톤헤드가 아니에요 자 5층 석탑 가능할까요? 없나요? 올라가라고 이렇게 옆에까지 했는데 물 잔에 다 없었는데 여기 어 루피다 어 루피다 루피 맞죠? 루피 맞어? 루피 직군 좀 이상한데 어떻게 맞어? 가이저고 오니 오리야와 나리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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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왜 왜 죽은거야 아 괜히 한번 올라가본다고 올라갔다가 안 올라가져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네 아 와 몇초만 겨우 위함이 생존자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 댕어부라네 역시 나리님은 고스 고바스보야 아니에요 이 고바스보의 원을 모르시는가본데 지금은 안오시지만 어느 분이 어? 고스나리가 워낙에 어 천재나 천재기 때문에 바보다 해가지고 고바스보라고 지은거에요 여러분 자 아무도 믿진 않으시는데 아무도 믿진 않으시는데 예 아무도 믿진 않으시는데 검진님 정말 사실이에요 예 FBI도 FBI 혹시 그 그 뭐지 그 천재 혹은 바보할 때 그 바보였나요? 뭔소리에요 그럼 부모님 목하는거 하잖아요 오늘 모래폭풍이요 이게 황산대? 아니다 모래폭풍 모래폭풍 이거 황산 아닌가? 들어가 있어야 될거 같은데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모래폭풍이에요 이거 안들어가면 장애물에 뭐 뭐 날아가는거에 나는 죽어 아헤 네 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안에 야아 아주 좋아요 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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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날아가면 죽는대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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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궁을 이렇게 흘러져야 어 고인물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FBI가 고스나이님을 잡으러 왔나봐 FBI가 잡으러 올 만큼 잘 유명하지 않아서 이건 팩트입니다 어 안전되러 많이 잡았고 매실수가 많이 가는건데 다들 날아가는거야 뭐지? 그걸로 날아오거든요? 오! 뭐야! 야야! 어? 이거 지질지금 바로 막상해서 이렇게 날아오면 되겠네 나 거품 지금 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있으면 돼요 안전하게 아니 이 거품 안전 테스트 해본건가? 이렇게 구시봉사야 사과야무지다 아단님이 사과야무지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뭔가 느낌이 샀다던데? 뭐야? 뭐야? 왜? 왜 떨어진거다? 저 당연히 날아가는거 아 진짜 안 날아가고 열심히 했구만 나 왜 날아갔어? 아 몇초만 더 있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왠지아 왜 날아가는줄 알아요? 극히 극청이라서 네? 글씨 극청이라서 글씨 극청이 뭐지? 자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합니다 글씨 극청이라고 아무튼 안좋은말이 있어요 엄청 좋은말이죠 스티머를 닮았단 얘긴데 엄청나게 좋은말 아니겠지 아무튼 안좋은말임 뭔소리에요 좋은말이죠 아까비 우주전 타고 이번엔 가볼까? 안녕하세요 피깁니다 저는 유행된 답변과 정의적인 욕감을 받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으로써 퇴근하게 영국이 새로운 AI 기반자 재고하니 안녕하세요 피깁니다 어 뭐야 나 사왔다 어 뭐야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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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리면서 하는데 첫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자 태풍 불어라 불어라 태풍 불어라 태풍 불어라 태풍!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아니 진짜였어! 맞죠? 결국 고수나리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네. 아 이분 봐라. 청계시로 지금 이거 하는데 네. 일단은 응. 그냥 도네를 꺼놔요. 오케이. 근데 감히 없는 모습이 더 난보하기도 하고 어휴. 뒤 2천원 벌었어요 그래도. 네. 2천원 벌었어요 2천원. 와 이래도 이래도 아직 산사람이 있구나. 고수나리 쪽이 안전하다. 그니까. 근데 좀 감사해. 돈을 지면서 그렇게 하니까 난 좋아. 2천원 누가 줘요. 2천원 누가 줘. 아무도 안 줘. 네. 그 빈당한 사람이야. 네. 아 나 눈치 탈걸. 끝. 로켓이 위로 올라가면 사는가 보다. 또 올라가면 살고요.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냥. 그니까 정상정신 부상 방법으로. 자 이제 막판 가겠습니다. 막판 가고 쟁강 갈게요. 일단 나는. 일단 제대로 정상 한 번 해두고. 로켓. 가수들 빼봐야겠다. 건물에 있다가 고수눈 옆에 매달렸을 생존. 그쵸. 고수나리 옆에 있어야. 어. 생존들이 올라간다고요. 그럼에도 불안 불안해지는 거. 자. 다들. 봐봐요. 저 높은 곳이 올라가고 싶겠지. 자. 다들 저 높은 곳이 올라가고 싶겠지. 다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 골피나이는 다른 생각. 올라갑니다. 올라오고 싶은 게 잘 때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 헤일이 있고 헤일이 있고 헤일. 와 무섭던데. 모물로 쓰여도 무섭다 이거는. 밍 게임.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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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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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죽는 줄 맞다. 진짜 망했다. 이렇게 힘아도 에너지 안 달려나? 네. 간다. 아아....... 내 머리가 달려졌어. 진짜. 대머리가 대머리가 마지막 예측을 실패했다고 한다 고 고스 대머리에요 고스는 대머리가 아니에요 아닌데요? 맞는데? 맞아요 일단은 그 말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받아서 탈모가 올 것 같긴 해요 간단히 떨어졌어 이런 절 떨어뜨리려다가 아 살려줘 감시만 감시만 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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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박스 소고나봐요 돈의 사례가 여기까지 오늘 돈의 사례가 여기까지 오늘 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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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walked 흰енный Early